저는 일단 조금 그 톤을 이번에는 살짝 어둡게 아하 약간 톤 다운 컬러로 이렇게 바지랑 위를 맞추면서 무심한 듯하면서 자주 입는 옷이 이런 아까 아우터도 그런 느낌을 입었지만 퀼팅이라고 물어보죠? 퀼팅? 퀼팅 코트 이런 느낌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 느낌이 입었을 때 진짜 꾸안꾸에 좀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꾸민 듯하면서 안 꾸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이 코트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근데 지금 디테일하게 안에 가디건 담가주시고 굉장히 스타일링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셨다 약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코드로이죠 코드로 여기가 굉장히 디테일한 면을 굉장히 잘 살려주신 역시 제잼 우리 명희씨의 완벽한 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